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가운데 뉴임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행과 상생의 방점을 짓고 청소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 종류 아동, 즉 자립준비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삼성희망 디딤돌 센터입니다. 만 18세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데, 매년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은 2,500명에 달합니다. 삼성희망 디딤돌 센터는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시설입니다. 2016년 부산센터 설립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달 29일 경기센터를 개소하며 총 8곳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전남과 경북센터까지 문을 열면 전국 총 10곳까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요리와 청소교육부터 진로상담과 취업 알선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 총 500억 원을 이 사업에 들였고, 현재까지 자립을 지원받은 청소년만 8,500명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새로운 사회적 책임 비전 아래 청소년 중심의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철학이 담긴 청소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부터 삼성 드림클래스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총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소부장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펼쳐왔는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와 특허 확보 같은 결실이 나타나자 해당 사업을 연장하고 기금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우수기술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이 적기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2015년부터는 보유특허를 개방해 현재까지 1,600여 건을 중소기업에 무상 양도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공장 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상한 뉴 삼성이 동행과 상생의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의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우입니다. 이 분들께 진심으로는 больше